타투가 군덩이려가지고 그냥 자론스럽게 보여지거든요. 이곳이 너의 군덩이려야. 백설아, 엄마가 오늘은 뭘 할 거냐고. 내가 물구나무설기에 도장을 해볼 건데. 엄마가 물구나무설기를 할 수 있게 우리 서울이가 엄마를 잡아줘야 돼. 알겠지? 야. 봐봐. 물구나무설기. 타랴. 여기. 뒀어. 봐봐. 네가 안 잡아줘서. 네가 안 잡아줘서 실패했어. 봐봐. 잡아줘 봐. 잡아줘 봐. 타투야, 일로 와봐. 타투야. 타투야, 나 좀 잡아줘 봐. 타투야. 봐봐. 봐봐.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엄마 머리가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코에 힘을 주는 다음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자, 봐봐. 어? 어? 아,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등받이가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으려나? 넘어갈 곳이 없으려나? 아니, 이게 아닌데. 우리 칠양이 국제유차.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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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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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상한 손으로 쳐다봤어. 여러분. 물 분은 모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다려봐.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내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랬어. 자. 머리를 받치고. 자. 봐봐. 자, 탁크아. 봐봐.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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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표정 보여줬어? 너가 좋나? 심하게 전해보고 있어, 나를. 자, 탁크아. 엄마 어디쯤에. 자, 탁크아. 엄마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병원?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없다니까? 샤이! 아악! 탁크아. 탁크아. 봐.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딱 커서. 봐봐. 물 분은 모습지? 탁크아. 가봐. 썼어, 안 썼어. 탁크아. 어머. 놀고 잡는 소리 안 썼니? 탁크아. 내 말 보고 있니? 아니, 이거. 원래 놀고 잡는 소리가 여기 다리가 벌어지는 건가? 왜 다리가 안 부어지냐? 아악! 아, 그 다리! 그 다리! 그 다리! 탁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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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다리를 좀 env이라는 할게요. 탁크아. 어떻게 하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말 того, 내가 알았을 거예요? 내 tahun commence 좋아. 하면 열심히balance;; 이거는 chỉ가 gegen 날, 꼭 Yok만ろ. 미국에서 댓글로 sca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